노래소리가 보인다 얘가 애착이죠? 만지지마 이게 일진새였나? 차라리 이게 나 차라리 이게 났고 파밍을 해야되니까 차라리 저게 나요? 그러면 애착은 굳이 이쪽에서 할 필요 없죠? 그리핀이 지금 애착이 몇이야? 어 2죠? 맥스웰이 그럼 잠깐만 아니다 그리핀을 강화를 할게요 30, 34 내려와 맥스웰 들어와 그리핀은 그러면은 어 에고스트에서 이게 견딤이라서 요거 끼워줘야 되는데 맥스웰 너는 나 소다 껴봐 아쉬운대로 소다 껴봐 에고리스트 그렇지 자 관리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애착 한번 들어가볼게요 애착 할 수 있지 않을까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쪽 들어가고 본능을 잠깐만 본능 계속 키워주고 요쪽은 애착 말고 유노 통찰 키워줄게요 그리핀 이거 잘 버틸 수 있을까? 그게 관건인데 일단 애착이 조금 높아가지고 관리는 잘 하는데 보자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버틸만 해요 그렇지 버틸만 해 그리고 요쪽 맥스웰 가고 유노 가고 요쪽은 애착 그리핀 아 근데 지금 쓸 데가 없어요 얘는 그렇다면 레벨 5씩 만들 것도 아니여가지고 남들인님 안녕하세요 나 뭘 샀긴요 나 뭘 샀긴요 나 뭐 산거 없어 설마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산거 아니에요 안톤 들어가 그러니까 이 거울이 있으니까 애들 뭐지 하나씩만 올려가지고 거울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울 들어가서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게 돼 제가 산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그런 게임도 제가 샀겠어요 선물 받은 거지 다 일단 치료 받고 가자 아 내가 그런 거 안 사 왜 사 복주 2단계 의문 의문은 오케이 두 군데 이거는 일단 유노는 지금 멘탈 멘탈 잠깐만 얘 지금 레드데미였죠 새우 레드데미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 너 멘탈 좀 채우고 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안톤 들어가시고 잠깐만 빼 빼 빼 빼 빼 그렇지 나 빠지고 너 잠깐 기다려봐 아카시아 그럼 일단 아카시아 체력 한번 회복하고 바로 다시 들어갈게요 아카시아 이렇게 들어가시고 오케이 확인만 잘하면 돼요 이거 그렇지 이거 두 개 끝나면 바로 업무 종료합시다 다키스 선전 새 디엣이는 나중에 할게요 응 그러니까 따로 막 던전 디엣이 같은 거 나오면 그때 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그걸 사도 마땅히 돌만한 던전이 없어 이거 끝나면 바로 업무 종료 그렇지 항상 SE입니다 여러분들 아 안 샀어요 안 샀어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아 그 약겜 얘기 하지마 여명은 솔직히 그 뭐야 그 붉은 놈 나와가지고 피빅박스 빨아내는 거 빼고는 아 야 얘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해 체력 올랐다는 애들 멘탈 저기서 이제 제 관리하면서 어 멘탈 좀 올리면 되죠 어 너 독사 마음에 들어 어 본능 사유 알려줘 가자 어제 신환장체 몇 개 많이 봤어요 환상체랑 그 뭐야 도구형 환상체? 몇 개 봤었는데 네 빈님 다시 안녕하세요 보자 요게 성냥팔이었죠 성냥팔이면은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 돼 왜냐 체력이 높고 멘탈이 낮잖아요 요기는 얘가 그냥 계속 지금 절제 올리면 되고 화면 고용해 로봇 20이나 있죠? 요거를 버... 잠깐만 살인만 버틸만 해 아카시아 아카시아 계속 들어가고 다른 애들 파밍하면 되죠? 관리 시작 아 그 얘기 그만해요 그만해 그 게임 얘기 그만해 그만해 하고 타테아를 일단 올려주고 요쪽은 일단 아카시아 들어갈게요 요기는 지금 안톤 위쪽은 파밍장 만들고 아래쪽은 이제 저거 하자고 ASD님 안녕하세요 스페드도 나갔고 거기까지 나왔었어요 아 잠깐만 잠시만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얘 버틸 수 있지 근데 얘 탈출할 것 같은데 잠시만 어 보자 체력 별로죠 지금 탈출 각인데 이거 예 게임이랑 좀 관련 없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래요 기분도 좀 그렇고 보자 일단 안톤 체력 채우러 가고 요쪽은 일단 타테아를 올려줄게요 하고 쿠쿠르 통찰 이거 애착 한번 잠깐만 채우고 가자 채우고 갑시다 얘는 이러면은 돌아가지 말고 잠깐 버티고 있고 너 이거 한 대 맞아 봐 하시고 얘 관찰 레벨 다 끝까지 받았죠 하고 바로 바로 본능 들어가고 통제불능 저거죠 외치수 일단 다 만들어봐 어 하고 얘는 지금 두개 어차피 요쪽 관리법은 다 아니까 굳이 이거를 막 뭘 봐 잠깐만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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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톤 본능 타차나 이거 들어가고 여명이 문젠데 이제 여명이 저것만 아니면 돼요 축제만 아니면 돼 아 잠깐만 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일단 저거 뭐야 성냥팔이 터졌죠 성냥팔이 터졌고 잡자 일단 잠깐 요쪽에 있죠 이거는 일단 잡아야 돼 사라졌어 요쪽 요쪽 하나 요쪽 아래쪽 요쪽 지금 뭐야 아 피 박스 빨아냈는데 괜찮아 어느정도 썼어 요쪽이죠 지금 요쪽은 피 박스 그렇게 필요 없고 괜찮아 얘 그래도 뭐 다른애들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건 다행이야 결국 잡아낼 수 있어 우리 이거 이쪽아 아 결국 터졌어 이쪽은 괜찮아 아 잠깐만 일단 빠져봐 어디어디야 하나는 잡은거 같고 하나는 저쪽에 있죠 하나는 잡 잡았나 아직 요기 있는데 아 잠시만 일단 다 모일게요 대책회의하자 다 모여봐 이거 어차피 아무도 죽지 않고 관리를 하면 돼요 어 일단 성냥팔이 터졌고 굳이 필요없어 이쪽가 지금 저 죽은 애 없이 죽은 애 없죠 이상한 건 제가 한번 안하고 있으면 돼요 어디로 갔어 이쪽 하나 얘네들 여기 있어 일로와 일로와 저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가 하나만 남았죠 지금 네 이제 안젤라 말고 세피라가 알려줘요 절로 갔어 잠깐 저거 탈출하고 막았는데 야 이거 탈출하고 막았단 말이야 야 이거 탈출하고 막았는데 아 저거 탈출했어 일단 요거 잡아봐 잠깐만 나 빠져봐 옳지 얘 멘탈 바람단 말이지 오케이 일단 시작의 화농선을 잡았고 버려진 살인마 위쪽에 있으라고 하고 얘가 문제거든요 음 하아 하아 아니야 그리피쿠쿠르 하고 뭐야 왜 지 팀 둘밖에 없어 뭐야 왜 지 아 왜 이렇게 낑겼어 잠깐만 야 낑겼어 아 잠깐만 근데 저쪽에 있으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멘탈 좋으네 그리피니 가서 야 이쪽으로 좀 어그로 끌어보자 빼빼빼빼 저 소리 밖으로 벗어나고 그리피니 이리와봐 그리피니 이리와봐 오케이 때려잡는다 잠깐만 아 저 버거 때문에 둘밖에 못써 지금 그리피니 빠져 잠깐만 잠깐 빠져봐 일단 빠지고 아 시끄러 구꾸루가 아 잠깐만 요쪽 들어오면 안되는데 잠시만 야 빠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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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울리죠 크로스카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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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해놓고 하 오래 이거 오래 잡히 오래 아 지금 쉴드는 레드 데미지 뿐이라서 안돼요 얘 블랙 데미지라서 지금 안돼 빼고 뭐지 이걸로 컨트롤 할게요 그냥 오케이 이런식으로 잠깐 일단 빼봐 잠깐만 메탈 한번 채워주고 그렇지 잠깐 안으로 들어오면 안돼 안으로 들어오면 안돼 안으로 들어오면 안돼 일단 다 빠지고 오케이 아 잠깐 이리로 들어오면 안된다고 아 들어오지마 아 잠깐만 야 야 양격포위당했다 빼 빼 빼 빼 빼 빼 아 잠시만 이리로가 잠깐만 이리다 다 죽어 야 이씨 위로가 위로가 잠깐만 애정플레이 게임 목록 많이 쌓여있나요? 네 솔직히 좀 많이 쌓여있어요 일단 위로 빠져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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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얘네 지금 같이 타고 있으면 어떡해 야 이렇게 두드려맞으면 나 죽을수도 있는데 잠깐 이거 아카시아가 한번 뻑일게요 일단 한번 채워주고 애들 어 그러면 일단 그리핀 다시 들어가 아니다 이거 후크로 들어갈게요 일단 후크로 들어가봐 자 잠깐만 후크로가 어떻게 할거냐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때리고 나머지가 여기서 그렇지? 한 다음에 자 후크로가 이거 쏴 이거 맞아 봐 그렇지? 잠깐만 후크로 야 후크로 좀 보자 후크로 사 어 그렇지 후크로 37 34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어 야 한 대 한 대 맞고 끝이에요 저거 왜 통과제를 찍고 있지 일단 여기 회복하고 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끌고 와야되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텐데 어디로 가는지 볼게 여기서 아래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오케이 아래쪽으로 오죠 나쁘지 않아 하나 이따 제압했고 그 다음 쟤는 이제 맥스웰이랑 맥스웰 잠깐만 맥스웰은 뭐야 아 요쪽이구나 그리핀이 가서 아 왜 또 올라갔어 아 사무직들은 쓸려도 상관없어요 내려오라 그래 내려오라 그래 내려와 아 올라가잖아 야 나도 같이 올라가 에너지 모아서 날 넘기면 S랭크가 안돼요 랭크작 때문에 이래 응 오케이 일단 다 와가지고 그리핀 잠깐만 나 빠져봐 아 잠깐만 쿠쿠론 들어가고 그리핀 한번 회복한 다음에 그렇지? 일단 다 빠져봐 잠깐만 그리핀이 잠깐 버티고 있고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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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잠깐 이거 다 빠져 그러니까 사무직사에 신경쓸 시간도 없어 잠깐만 잠깐 해놓고 들어가 빠졌죠 빠졌으면은 다시 와서 애들 회복 한 타임만 하고 어그로만 한번 끌어봐 야 이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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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한타임 끌어주고 회복하고 그렇지? 잠깐만 얘는 그렇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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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어 크 이거 아닙니까? 다 잡았어 어 다 잡았어 아카시아 들어가 다시 하면 돼요 안톤 들어가고 보자 윤후가 지금 윤후 여기 들어가고 그리핀 들어가고 아이고 이정도 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로봇톱에서 배운건 사무직은 내 책이야 아 그러니까 사무직은 안젤라 책임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카운터 2레벨 떴죠 어차피 요것들이랑 신경쓸게 없긴 한데 한 번씩만 해주고 갑시다 맥스웨어 리그 하고 타트하냐고 톡찰 한번 넣어주고 오엑스 게임하는 것 마냥 우르르 몰려다니래 그렇지? 일단 S랭크는 필요해 포인트를 언제 또 많이 쓸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끝나면 바로 업무 정리합시다 잘 태면 돼 지동 안 태면 돼 다시 하하하하 야 그렇지 애들 파밍하고 봐요 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았는데 어떻게 지켜 자 얘가 폭력이랑 저거고 욕조 이건 뭐야? 망침대가 무서운 머리카락으로 덮여 나갔다고? 새로운 녀석 같은데? 에너지 어... 가지마 자 이번에 통찰작업 다섯 번이죠? 머리카락? AI보다 사람이 싸서 그런가 보죠 뭐 아 그건 머리카락이 아니고 일단 공포피해 감소를 한 번 찍은 다음에 어떤거야 확실히? 4 오로지 벽을 마주보며 서있는 여인의 형사? 벽보는 여인이랑 좀 다른건가 보네 일단 메이슨을 위쪽에서 하고 얘를 버틸만한 애가 안톤으로 버틸 수 있겠죠? 아카시아 내려올게요 메이슨 올라가 그리고 에고리스트 들어가서 잠깐만 얘는 지금 이거 못 만들자 걔 우주 한 조각 뚫었고 한 다음에 에고리스트 들어가서 음... 안되겠다 얘는 그냥 이거 껴줄께요 나쁘진 않아 아 벽을 보는 여인이구나 얘가 지금 애착 저거죠? 야 그럼 억압 파밍 할 수 있겠구나 좋았어 후크로 들어가고 얘 이거 억압 파밍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요쪽은 지금 메이슨이 지금 보면은 그냥 본능 위쪽은 본능 올리는게 답인거 같애 어차피 아래쪽에서 저거 다른거 올려줄 수 있거든요 다 본능 올려주자 잠깐만 본능을... 안톤이 가자 잠깐만 안톤 영업... 아 영업이래 저거 취소하고 위쪽은 다 본능으로 갈게요 아니 통찰... 통찰해줘야되는데 네 예전에 아우로르키였어요 문구가 바뀌었어 지금 폭주 1단계 통찰 통찰 다섯번 해줍시다 아 이거 탈출할거 같은데 엑소에 가고 탈출할... 가겠네 이거 탈출 안했죠 다행히도 자 그러면 아카시아 잠깐 냅뒀다가 그리핀에 들어가 예 아우로피에 빠졌어 예전에 그거였는데 걸 무슨 능력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능력치 랜덤으로 조정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지 용기만 5레벨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유누 들어가시고 요쪽은 지금 아카시아 좀 체력 회복했으니까 들어가고 아 얘 클리포트 2에요 아 얘가 탈출할거 같은데 이러면 아 얘가 탈출각인데 지금 아 얘 클리포트 2인가 얘도 2네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쿠쿠루는 지금 계속 억압 들어갈 수 있고 아카시아 여기서 멘탈 좀 올리면 되고 위쪽은 어차피 본능파밍인데 통찰 두번만 합시다 통찰 두번만 하자 다음에 여명인데 여명 뭐 떠? 녹빛 떠 녹빛 오케이 녹빛 떴죠 요쪽 이렇게 두개 녹빛은 괜찮아 녹빛은 괜찮아 녹빛은 버틸 수 있어요 어 보자 어차피 이거 통찰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유누 그냥 여기 본능작업 갈게요 통찰 아카시아가 가고 그럼 통찰작업 완료 5 뜰거에요 녹색하자 출근 잠깐만 쿠쿠루 지금 체력 왜자 아직 버티만 하네 야 그냥 들어가 그럼 억압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진 않죠 요쪽에서 여기로 올해는 없어 1 discussed 002 그 다음에 클리포트 폭주 레벨 3 아 레벨 3 자리 뜨죠 보자 TH하면 Ven 복주 3단계는 요기 하나 요기는 맥스열 들어갈게요 요건 요기쪽 세개죠 저 건드릴 필요 없어 그런 하던대로 하면 돼 얘가 오는게 좀 문제인데 요쪽은 그리핀 요쪽 아무나 들어가시고 안톤 나오자마자 총암방 쏴준 다음에 다시 들려보낼게요 안톤은 그럼 요기 와 오늘은 저쪽에서 쫓아오는데 잠깐만 안톤 와봐 일단 오고 안톤이 체력 그렇지 체력 먹고 아카시 한 번 더 들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얘는 나와 빠져 빠지고 요쪽 아래에 내려갔죠 지금 보면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애만 없으면 돼 이거 보니까 총이 진짜 좀 요긴하네 유튜브보다 생방 처음 해보는데 녹색시련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높이 시련은 솔직히 쉬워요 그게 뭐야 그 붉은 시련이 더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요게 원래 둘이었나 아 하나 있었구나 가만있다 갑자기 총 맞춥냐 이것도 슬로우시킬 수 있나 살짝 느려지긴 하네요 근데 저게 그렇게 크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렇지 랭크만 높게 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보상 6개면은 직원 한 2명 정도 꽤나 쓸만한 데 뽑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다 보다 아시아